오늘의 출연은 언제까지 준비했습니다? Tetraim per year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끝남 베이컨 준비해 볼 수 없죠 아쉽긴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을 찾은 것 같아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. 짧은 시간에 저희가 호흡을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보완할 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합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자팀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해왔다는 게 저희 팀에도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어느 팀이 나가든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저희한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포지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7월까지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당장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기본기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7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보겠습니다. 7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당부 안 해서 7월에는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해서 다시 태국 마크를 걸고 싶어요. 2월까지만 계속 viennent. 4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여기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Europe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. 5월까지 남은 말은 모든 것이 실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7월까지 남은 리필이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